보라보바타야, 나 어떻게 가냐? 지금 뭐라도 매달려봐 아니면 나무라도 타던가, 옥상이라도 놀러가던가 뭐라도 해봐 좀 아무것도 안했어요 안좋아지네 태워놨어요? 잠깐 들어와 봐 바지를 입은거에요, 똥꼬가 옷을 입은거야 아이고! 귀여워 장난치지 말아 진짜랑 귀여워 어? 야 이거 우산 갖고 와야돼 다 피우는거야? 나 들어오자마자 피우는데 나 멀쩡했었어 후신 기운 엄청나게 쎄라 잠깐만 뭐라고? 오리가 100개 쌌어 뭐나 하고가 빨리 빨리 오리가 100개 쌌어 오리오리 깨깨깨라도 좀 해라 나 진짜 미쳤었네 오리오리 깨깨라도 좀 하라고 오오 아 이거 로이 깨깨 안 떨어지냐 그냥 가 그냥 가 네 아멘